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장입니다. 네, 마지막에 인사 멘트, 아까 듣고. 네, 그렇게 무서운 날씨에 저희 창인이 창업을 발표해 왔으신 대로 사녀왔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남자로서는 창업과 창인에게 수강이라고 하네요. 네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마이크를 사용하세요. 3, 4분 정도 포토타임을 받고. 네, 이제 편안하게 포토타임을 받겠습니다. 3, 4분 정도 포토타임을 받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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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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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포토타임을 받습니다. 3, 5분 정도 포토타임을 받습니다. 그래서, 한편 포토타임을 받습니다. 네, 대신 저 보고 아까 좀 논의를 했을 때 좀 힘들어서,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편수막하고 포즈를 좀 비슷하게 한다고 여쭤드려볼게요. 네, 딱 자기 사진이 있는데 편수막하고 비슷하게 한 번 맞춰볼게요. 네, 굉장히 멋진 사진을 맞춧네요. 이제 앉아 이 손자 치켓을 좀 더 찍고 흔들뒤에 나머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는 오른쪽으로 안간다고 많이 말씀하셨죠? 오른쪽 조금만 신선 신선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한번 진행하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왼쪽 여동시선, 가운데 가운데 위, 아래 네,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세요, 신선 네, 이렇게 하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에 하얀 회 pur레가 백억을 하자 아 예 2개 제 13 3d 하나 때문에 2개씩 4가 후에 쌓이 질이 되겠습니다 4 사이 천천히 주시면 이 작동이 살라는 거예요 고춧가루 고추 이렇게 많이 하시면 이렇게 조금씩 붙어 주세요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넵 상불들 네 신발은 오른쪽부터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운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여기까지 하세요? 네 네 그럼 제가 다시 글쏘 해볼까요? 남은 선생님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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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자관의 하자가들 네 자인의 멤버들의 핸드 프리틱 보입니다 네 네 손을 동의하시고 핸드 프리틱 보줄 핸드 프리틱 보줄 들고 비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첫번째 접귀를 하고 네 그럼 들고 페이블 빼고 촬영하고 잠시만요 그거 들어주시고 페이블 닦아 정리하겠습니다 페이블 빼고 촬영하고 잠시만요 페이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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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붙으셨어 네 네 네 자 이제 손사들 오른쪽으로 계신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촬영하셨으면은요 네 네 네 네 네 무서워 아무 데래bre 아무 데래! 예! 아무 데래! 선帶 twa ren시세 위에 한번만 보아 자개 넷 동WRI 또 한 episodes